그러니까 이게, 이게, 그냥. 이것도 개구리야. 이것도 개구리야. 이것도 개구리냐고? 오, 개구리 튀김이야. 야, 근데 이거는 개구리인데 진짜 맛있는데. 진짜 맛있는데요? 야, 진짜 맛있어. 완전히 닭다리야. 개구리 맛있죠.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못 잡게 해서 그렇지. 예전에는 개구리 다 막. 침 넘어가요? 네, 예전에는 개구리. 시도겹치 지금 침 넘어갑니다.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있었어요. 큰 개구리다. 특히 이거. 이거 먹어봤냐, 이거? 그럼 뭐예요? 저건 또 뭐야? 그럼 뭐예요? 껍질이. 껍질? 껍질. 껍질. 개구리 껍질. 어우, 비린내 엄청나는데 저거? 개구리가 무슨 비린내가 난다고 그래. 개구리. 난 개구리 많이 먹어봤는데. 개구리는 많이 먹었지. 강원도 산속이니까. 발을 쭉쭉 뻗잖아, 구면은. 근데 그 다리가 처음에는 다리부터 먹지. 다리가 쫀득쫀득하고 맛있다고. 잡내가 없어. 그때는 개구리 잡아도 됐었어, 20년 전에. 지금은 안 돼요. 알 있잖아. 그거를요. 기름에다 튀기면요. 얼마나. 그냥 그대로 알째로 먹어. 얼마나 맛있는데. 맛을 몰라서. 아무튼 확실한 건 지금. 뱀도 잡아. 잡으면 안 되고. 개구리도 잡아서 먹으면 안 돼요. 껍질이. 껍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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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. 이거 안 먹어봤지. 진짜 믿고 먹어봐. 네, 오늘 작정하셨어요. 이렇게. 음. 소리가. 맛있는 소리가 나네요. 전혀 이상한 거 없어. 난 껍질이 좀 훨씬 맛있어. 먹어봐. 정말 날 믿고 먹어봐. 나는 여기 와서 먹은 것 중에 개구리 껍질이 제일 맛있었어. 애까지 안 갔지. 그래. 이 사운드가 아주 맛있는 소리가 나요. 이렇게. 어, 개구리. 개구리, 개구리 맛나. 개구리 맛이야. 개구리 맛이야.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.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. 나 완전. 저거 먹어. 목! 성인 때문에!